안녕하세요 지식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고려를 완전히 쥐고 흔들었던 최시무신정권의 창립자 최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170년 보현원 사건으로 인해 황관들과 문신들이 모두 피살된 것도 모자라 의종이 폐위되는 것으로 시작된 고려의 무신정권. 100년 동안 이어진 고려 무신정권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누가 뭐래도 60년 동안 이어진 최충원의 최시무신정권을 전후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시무신정권 이전의 무신정권은 최고 권력자 아래의 기존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 여러 무신들의 연립정권 느낌이 강했고 그 때문에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권력을 놓고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양상이었다면 최시무신정권은 교정도감으로 조정과 중방을 모조리 무력화시켜 권력을 오로지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킨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교정도감은 본디 자신에게 반대해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였지만 이후 최충원이 이 기구를 자신의 독재 권력을 다지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하면서 일본 막부와 같은 최시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로 바뀌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충원은 증손자인 최희에게까지 권력을 세습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충원이 휘두른 권세는 한국사에서 가히 전무의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무려 4명의 왕을 즉위시킨 것도 모자라 2명의 왕인 명종과 희종을 강제로 폐위시키는 엄청난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희종 같은 경우는 직접 최충원을 제거하기 위한 친히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를 빌미로 최충원은 끝내 희종을 폐위시켰고 희종보다 29세나 연상인 희종의 사촌형인 강종을 옹립하면서 왕이라도 함부로 자신에게 덤빌 수 없다는 것만 확고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강종은 아버지 명종이 최충원에 의해 폐위되고 숙부신종이 옹립될 때 아버지와 같이 퇴자자리에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지만 이후 다시 최충원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겼습니다. 결국 고려 왕실과 민중들 입장에서 최충원은 빼도 박도 못하는 간신배의 역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충원과 그 아들인 최우는 그들의 인성과는 별개로 국정운영이라는 것을 할 만한 그릇과 능력은 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실제로 최충원은 음서로 관직에 오르기는 했어도 본인의 힘으로 권력투쟁을 통해 이유민을 비롯한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고 최우 역시 비록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다고는 하나 권력을 승계받기 이전에도 추밀원 부사 같은 고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손자인 최앙과 증손자 최인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선대인 최충원과 최우가 읽어놓은 과실을 따먹을 줄만 알았을 뿐 몽골의 침입에도 무능한 대처로 일관했고 그저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의 민생은 극단으로 도탄에 빠졌고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능의 극치를 달렸던 최앙과 최인은 이런 국난을 헤쳐나갈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는 결국 부하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인은 자신의 부하였던 김준희 이면 류경 등과 함께 일으킨 쿠데타로 인하여 살해되었고 이렇게 60년이 넘게 이어졌던 최시무신 정권은 그 끝을 맺습니다. 고려 무신 정권 중에서도 60년 넘는 세월을 집권하며 고려를 사실상 최시 왕조인 것처럼 통치했던 최시무신 정권. 그러나 그들은 훗날 조선을 개창하는 이성계 못지않은 권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동탁이나 조조처럼 강력한 권신이 되는 수준에서 그쳤을 뿐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한 역성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한국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대체 최충원은 왜 그랬을까요? 이는 이성계와 달리 최충원은 역성혁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이미 고려말의 홍건적과 여진족, 외구 등과의 숱한 전투에서 수많은 전공을 이뤄낸 고려의 수호신과도 같은 전쟁 영웅이었고 또 정도전이나 조준처럼 과전법으로 대표되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당시 고려 사회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할 역량이 있는 핵심 참모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성계는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최충원은 다른 무신 집권자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차지했을 뿐 그 자신은 이성계처럼 고려를 혁신적으로 뒤엎을 혁명가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의민을 제거한 직후 명종에게 봉사 10조개혁안을 올려 당시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나름대로 보이기는 했었고 최충원 주변에도 나름대로 기용수나 이규복, 정숙천 같은 나름 유능한 측근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정도전이나 조준처럼 고려를 전반적으로 뒤엎을 만한 포부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계는 직접 전장을 누비며 홍건적과 외국, 여진족 등을 물리치는 수많은 군공을 세웠고 또 이를 통해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이었던데 반해 최충원은 그저 정치투쟁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근대사회에서 명분의 중요성은 굳이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어떤 명분이 없이 큰일을 벌인 경우에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충원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으니 최충원은 역성혁명에 성공할 수도 왕이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끝내 왕이 되지 못한 최충원의 사례를 보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또 유지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때 당시에나 현대에나 똑같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충원은 고려를 뒤흔들고 국정을 농단한 간신배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으니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또 유지했던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